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인터뷰이기 때문에 한예란 기자 여러분들의 이 인터뷰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20년차 엔지니어의 내부 고발을 제가 두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한 섹션에 담기는 너무나 여러분들 내용이 방대하는 겁니다 그냥 힘든 일은 다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몸을 던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보신주의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공무원 조직처럼 돼버린 겁니다 공무원 조직처럼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네요 한예란 기자가 묻습니다 전영현 본부장의 사내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채운다는 게 그런 겁니까 20년차 반도체 부분의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임원들은 당장 내년에 공급에 들어가야 자기 실적이 되니까 빨리 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고대역국 메모리가 언론 플레이만 계속 했지 않습니까 6세대가 양산이 12월이 된다 곧 엔비디아 이름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렇게 뻥만 쳤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만 안 겁니다 어차피 망가지는 것은 후임자 때니까요 부서 간 장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 일할 때는 가능한 자기 내 부서 문제는 계속 숨깁니다 그러다 다른 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 묻어 가려고 합니다 병이 심각하네요 삼성전자 내부의 병이 아주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개혁 힘듭니다 불가능한 아니겠지만 이 전영현 부문장도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가 됐을 것이고 옛날 자기 일할 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움 애로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한다고 하겠죠 말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마음속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 사태도 뭡니까 장관들 다 나 이해한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한다 이해한다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보고서 올렸는데 몇 분 빠쿠 박아가 여러분들 빨간색을 노란색을 파란색을 만들면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저는 생기상몬들 같아 사표 던지고 그냥 나가버릴 것 같아 저는 이런 조직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거죠 사람을 못 잡는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들 이직이 요즘 더 많아졌습니까 20년차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중국으로 가면 돈을 3배에서 5배 정도 많게나 9배까지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공정 쪽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가는데 지난해에는 설계 쪽도 제한이 왔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회사의 대접을 잘해주면 왜 나가겠습니까 일을 잘해도 보직자한테만 상위 고가를 깔아주니까 실무자는 고가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엔비디아나 이런 amd에서 사람을 다 빼가는 겁니다 사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런 전반적인 시대 분위기가 뭡니까 알빠뇨입니다 삼성이 골로 가던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 돌아가는 겁니다 회사에 대접 잘해주면 왜 나가겠습니까 보상 체계는 미국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 체계가 왜 우리가 문제가 많으냐 어문 놈이 먹으니까 어문 사람들이 다 먹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 실무자는 고가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아래 것들이 하고 어문 것들이 다 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선시대와 똑같네요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완장찬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함 치고 뭡니까 맹령하고 뭡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웬 말이 많아 입 닥치고 까라면 까 이거 하고 달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을 여러분 이끌고 있는 한국의 최고 삼성전자의 내부 문제를 까발긴 겁니다 다른 조직은 참 좋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에서 이직한 사람들 수백 명이 나오는 겁니다 회사 내부의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정의 요인 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일 테니까 이런 엔지니어를 내가 직접 만나면 엄청난 여러분들 녹취록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죠 그냥 더 복잡한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회사 내부가 지금 어떻게 이런 망가졌는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은 그냥 하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손에 좀 회복되면 그냥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만한 다른 좋은 기업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으니까 일을 생산적으로 해야 여러분들 회사가 부가가치를 많이 내고 그래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직 내부 분위기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 52시간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한 에란 기자의 질문입니다 20년차 엔지니어가 52시간 제가 문제라면 52시간을 깍 채우고도 일을 더 하려는 사람이 90%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차서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 내부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주당 16시간까지는 초과 근무해도 시간의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원은 내가 왜 공짜로 일을 하지라며 40시간만 채우면 가버립니다 52시간 제가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 16시간에 대풀어주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주당 10시간이라 더 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옛날처럼 애국심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이런 분위기를 알아서 나도 8층이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추가 매수 안 합니다 회사를 가장 내부에 잘 아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샀는데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른바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5만 원에 더 매집해 가지고 평균 주식 매입당가를 낮추는 건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성이 꼬라박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 의하면 살만한 주식이라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그 밑에 몇 개가 있겠지만 그런 주식들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 회사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저도 난감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것이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20년 차 엔지니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망망해지는 겁니다 야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졌구나 그래서 2030 세대가 전부 돈을 뭡니까 이민을 시켜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퍼붓고 있구나 진짜 2030 애들이 똑똑하구나 8만 원에 샀으면 5만 원까지 내려가도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직원은 내가 왜 공짜로 일을 합니까 40시간 채우면 되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전부가 다 계기인 겁니다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한테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 그러니까 40시간 일하든 50시간 일하든 여러분 나그네한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앞선 세대들은 배는 좀 고팠지만 주인의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삼성에서 20년처럼 잔뼈가 굵은 엔지니어 함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것 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내가 방송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게 삼성까지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자기 주식 안 산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5만원까지 내려갔는데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엔지니어가 8만원에 산 걸 여러분들 커버하기 위해서 5만원에 주식을 좀 더 사가지고 평균 매입당가를 낮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8만원까지 못 올라가 여러분들 손해 발생하게 되면 손해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왜? 회사가 인텔 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직 문화나 사회 분위기 이런 게 여러분들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원위치시켜야 어렵습니다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경계연 전 사장이 시스템을 바꾸려 했지만 그 아래 임원과 부서장은 지난 10년 동안 보신주의 문화에서 발굴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뭘 알지도 못하면 바꾸려고 하냐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래 직원들은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청청이 나뉘어서 딴소리 했습니다 정말 바꾸려면 중간관리자를 대거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아예 결정을 안 하고 보고만 올린 뒤에 저 꼭대기만 쳐다봅니다 원래 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해보자고 해야 되는데 팀장 본인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팀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직이 망가진 거네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 중에 자주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이름 초창기에 회사 분위기가 어땠느냐 취재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초창기에는 부품 국산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권한이 상당 부분 현장에는 과장급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윗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없어진 겁니다 한국사회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파의 추종을 불화할 정도의 이런 한국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내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이야기 했을 겁니다 삼성이 여러분들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율 분량률을 잡지 못하고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한 건 이거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기술 격차가 있는 거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날 밤을 세웠으라 하면 해결해야 될 기술 문제가 6개월 1년 2년 계속된다는 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다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지금 경영진이 보기에 난 잘하는데 왜 밑에 애들은 치열한 토론을 안 하지 할 겁니다 알고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보고받고 리젝트시키기를 반복하며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 60대 여러분들 임원들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본인들이 익숙한 대로 생각할 거니까 지금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익숙한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토론해봤자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알바뇨입니다 스카우트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이 불발되면서 삼성전자가 hbm4로 승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6세대고 앞에 5세대인데 엔지니어가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늦었으니까 4단계로 퀀텀 점퍼를 해보겠다는 건데 기초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설계 스크립트를 봐도 아무도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또는 뭐가 필요한 건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떠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1년 뒤에 hbm4 6세대 제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트레이닝되어 있는 사람도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동안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해서 언론 프레이를 해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기도자는 좋은 시절을 최대한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세심하게 키를 잡아야 된다 어쨌든 베네브린 뒤에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 제국의 흥망성세를 연구하고 쓰면서 내린 결론인 겁니다 삼성은 로마 제국하고 같은 거죠 대한민국은 로마 제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국이지 않습니까 제국 이렇게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제국이 망하냐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잘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한참인데 여러분들 뱁새가 항세가 되겠다고 이런 폼을 잡으니 당연히 망하죠 인간은 자기 본질에 바탕을 둔 행위를 했을 때 자기 강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법인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한국인들에게 주는 이야기고 삼성전자에게 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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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